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동사가 아까 얘기했던 was라는 동사를 100% 동사로 봐야 되지 않니? 그치? 그 was라는 녀석이 동사면 우리는 이런 정보를 가질 수 있어 was가 동사다? 그러면 주어는 3인칭 단수일 것이다 맞죠? 그러면 원래 주어가 앞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어가 앞에 없고 어딘가 딴 데 있는 거야 그러면 주어를 찾기 힘들면 어디를 묶어라? 전치사구를 묶으면 훨씬 더 주어처럼 보이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야 이해가? 전치사가 어떤 거니? 동호역 얘기해봐 전치사 어떤 게 전치사예요? 작은 단어 in이나 on이나 at 이런 것들이지 맨 앞에 나와 있잖아 among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러면서 전치사구는 뒤에 명사까지 함께 가는데 privileges까지를 묶어봐야 되는 거지 p 플러스 n 인정해? 여기서 끝났나? 하나 더 나왔지 to the elite까지 나왔잖아 to the elite 이해할 수 있죠? 쟤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묶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나만 묶으면 어떻게 같이 묶어야지 왜 이렇게 되게 손 붙잡고 나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to salt 얘도 전치사구죠 맞아요? 그 다음에 in a container on the high table 여기까지도 전치사구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봐봐 문장에서 동사처럼 될 수 있는 거 what랑 이어질 수 있는 3인칭 단수의 주어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뭐지? 찾아봐 어떤 거니? 바로 access 얘가 문장의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할 수 있나? access는 to salt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소금에 대한 접근 정도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소금에 대한 접근이 was다 라고 하는 동사 나온 거야 그 was 동사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어쩌라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granted가 앞에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체크되어 있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was granted가 되어지면 주어졌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grant는 동사로 주다 라는 뜻이니까 이해가? 그래서 grant는 동사로 주다 인 거니까 주어졌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할만하죠? 그럼 얘는 어떤 문장이냐면 원래 among부터 출발하는 녀석이 맨 앞에 나와서 among부터 여기까지 도치되면서 부사가 맨 앞으로 나간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가요? 그리고 여기까지로 봐야 되겠죠 부사가 나왔고 동사의 granted하고 was 함께 나왔다고 봐야죠 그리고 주어인 access가 맨 뒤에 있지만 실제는 access was granted to the elite 라고 보는 거죠 해석스문 그리고 어떤 사이에서 among the privileges 여러가지 특권들 중에서 사회층으로 높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갖고 있는 여러 특권들 중에서 소금에 대한 접근이 엘리트들에게 주어졌다가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나? 그래서 뒤에 있는 place는 앞에 있는 소금을 꾸며주는 겁니다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인 소금을 꾸며주죠 저 높은 테이블 위에 있는 용기에 담겨져 있는 놓여있는 소금에 대한 접근 그것이 바로 엘리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다 라고 의학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음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다시 한번 이쪽에다 써볼게 원래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는 거야 저 문장에 적혀있는 placed 마지막에 나와있는 placed in a container 용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어디에? on the high table 용기 위에 담겨져 있는 담아있는 놓여져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소금이거든 인정해? 얘가 어디에 있냐면 실제로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주어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access to the salt placed in a container on the high table was granted to the elite 이렇게 문장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동사의 주어를 뒤로 뽑았어요 너무 기니까 이해가요? 대갈장군이라고 문장의 주어가 기니까 뒤로 뽑아놓고서 주어 동사의 순서를 바꿔준 것이죠 was access 이런 형태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among the privilege를 앞으로 뽑아준 형태다 라고도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